한국의 라이브 다행히 활려라. 활발탐! 활발탐! 새로운 나에게 이런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소개 해야 되니까 우리 호빈 씨부터 시작해 주세요 오케이 네, 갈게요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제이홉 나는 아랩 나는 진 나는 정국 나는 지민 나는 슈가 나는 비 나는 페이커 나는 테디 나는 에포트 나는 커즈 나는 갔나 자, 누구부터야, 나부터야? 하나, 식, 세, 네, 넷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지민 넷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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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커즈, 습 커즈, 커즈, 커즈 비 넷 비 비 비 비 지민 하나 왜 나 지민 어, 잠깐만 야, 우리고 그냥 어떡해 야, 팀킬을 해 나를, 나를 하나 아니지, 아니지 이거 트롤 아니야? 아니지 아니, 이게 연계, 연계 훈련이었어? 아니, 이게 이 쪽도 많이 이제 친해지고 싶지만 저랑도 좀 친해지고 싶다 아, 이 길에도 친해지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쉽게도 저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자, 뒤돌아서 대세요 네, 우리 자, 이거 지, 자, 지는 우리 졌으면 그냥 뒤로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졌으면 뒤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하는 끼 아, 타이돌아보고 계신ья uso 컨 벌써 두 명 네 동전이여 5 대 5에 한 분이라도 해낼게요 지금 공격 생각밖에 없었어요 팅, 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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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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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려가지고 아, 떨려가지고 야, 이 게임에서 지면 좀 아니지 않나, 우리? 뒤죽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 있어야 되나? 돌아 있어 그런 거야? 칸나 분께서 제가 할까요? 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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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펜, 노, 린 빅, 셋, 귀, 비, 비 에버터 3 에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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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터 아, 드렸어 아, 이름이 3글자라 아, 이 정도 게임을 우리가 이기러 봐야지 아, 이게 기선에 재업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음 누가 성공하시겠어요 갑니다 모여주세요, 테리님 legitimate 탱롱 réin 지민 릿 저 죽었습니다 도착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하네요 확인 사살해 버렸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죽여버렸어요 T5 선수들도 이기 Canton 우리 속도 좀 올리고 보시죠 선수들끼리 5대 2아, 우리가 유리해 잘가있다.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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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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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뒷셋. 바로 저번이, 저번. 아니, 갑자기 속도가 2배가 올라갔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오케이. 2배가 올라가. 1점 팽만 하자. 1점 팽만 하자. 시작합니다.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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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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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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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쩍. 쩍쩍쩍. 어? 마지막! 어? 뭐야? 칸나! 칸나 한 명 남아 이렇게 키워 선수를 기선 대합을 시키네요, 제가 자, 과연 캐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케이, 슈가! 슈가 씨, 혼자방법에 따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오케이, 슈가! 제가 성공할까요? 어, 성공! 갈게요 오, 묵직해요 콧 첫 곡 열 wild 탑이라 그런 거 인터뷰 너무 떨려요, 지금 자, 갑시다 testing, tin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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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n pודạnfik 칸나 하나 칸나 전국 셋 정국 정국 전국 슈가 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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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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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요. 핸디캡! 핸디캡! 두 명 남았는데 뭐야 핸디캡! 아니! 내가 나올 줄 몰랐지! 한 번은 안 했다며! 아 왜 내가 나올 줄 몰랐지! 불량 챙겨준 거 아니야? 내가 나올 줄 몰랐지! 자 지금 누가 맞죠 우리는? 자 지금 이 춤이랑 셋 남았어요. 남준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좀 스피드 올려주세요!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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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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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칸나 칸나 정국 셋 정국 정국 칸나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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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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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늦었다 아니 어디 엠티들 사들 다녀보셨나? 왜 이렇게 잘해? 아 엠그라운드 정도 이겨줘야지 용기씨 아무것도 아니지 아 엠그라운드